안녕하세요 올댓 오토모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테슬라 모델 3 차량 2대를 구입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테슬라 모델 3로 신차 패키지 구성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해드리고 이 테슬라 모델이 어떤 차인지도 한번 설명드리고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고객님들을 위해서 간단한 리뷰 영상을 해볼까 해요 현재 이 차량은 미국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량인데요 전기차구요 테슬라는 10년 정도 된 신생 회사라고 보시면 되구요 애초부터 테슬라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연기관차를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전기차만 EV 차량이죠 그런 것만 모델로 삼아서 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내연기관차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점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점차 각 나라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아니면 단종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 전기차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매연이 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배터리로 충전해서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컨트롤을 실내에 있는 태블릿 PC가 다 제어를 하구요 내연기관차처럼 엔진이 들어가거나 미션이 들어가거나 그런게 거의 없고 그냥 전자기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포르쉐와 되게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요 디자인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 룸이 따로 없습니다 앞쪽 부분도 트렁크 공간이구요 뒤쪽 부분도 적재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SF영화나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희한한 디자인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들 그런게 가능한 차량입니다 배터리가 바닥 쪽으로 쭉 깔려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엔진 룸처럼 그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디자인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런 자동차를 설계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되는 엔진 룸이라든지 이런게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일단 이 차의 장점은 전기차라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공기저항 개수가 가장 낮은 차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기에도 굉장히 매끄럽고 약간 공기저항이 적은 차량 같이 보이긴 해요 이 휠 캠 모양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백미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기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이 이렇게 막혀있지가 않고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공기저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 차량은 배터리가 이 하부 바닥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전복 위험이 굉장히 낮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땅으로 이렇게 향이 있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뒤집히는 전복 위험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연비를 위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한 EV모드로 다니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항상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저속으로 많이 다니시는 그런 것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은 그런 걱정이 없이 풀 EV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밟고 타실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의 장점인 것 같고요 기름값 걱정이 많이 없으니까 이 차량이 그리고 현재 생각보다 엄청 잘 나갑니다 제로백이 3.4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풀 충전으로 400km 정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최고 속도도 200km 이상 나오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차량도 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실내 승차감이라든지 서스펜션 자체가 그렇게 승차감 위주로 만든 차량이 아니고 아직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풍절음 이런 소음 같은 거에서는 아직은 좀 취약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작업 내용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차량을 구입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냥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먼저 주변에 그 충전 슈퍼차죠 충전소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에 충전 시스템이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차를 구입할 때는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모델3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충전으로 400km 정도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충전소는 어디에 있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운행 거리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일치해서 맞아 떨어진다면 이 차량이 유지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미션 오일도 안 들어가고요 엔진 오일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비싼 휘발유나 디젤처럼 그런 기름값도 안 들어가고요 옴니 이제 전기로 충전해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비가 적다는 점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산다 그러면 일주일 운행 거리가 400km 안쪽인 출퇴근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세컨카로 출퇴근용으로 이 차를 사용하고 또 한 대는 장거리 운행하고 여행 다닐 수 있는 차량 그렇게 두 대만 있다면 이 차량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지비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오토 파일럿 기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군데군데 카메라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백미러 쪽에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도 카메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토 파일럿 기능을 위한 카메라인데요 어라운드 뷰 그런 카메라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차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있죠 그 기능보다도 한 단계 더 진보된 그런 기능입니다 오토 파일럿 기능이 반 자율주행이긴 한데 거의 뭐 자율주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 그 기능이 진보되어 있어요 운행하시기에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현재 저희 올댓에서 차 두 대를 구입한 이유는 한 대는 아예 신차 패키지를 안 한 차량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대를 구입했고요 지금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 신규 패키지 작업을 해서 예를 들면은 썬팅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썬팅지를 시공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실내 온도 체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을 저희가 운행을 해보면서 각종 불편한 점이라든지 꼭 필요한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신규 패키지를 구성하려고 해요 지금 이 번호방 같은 경우도 이게 순정인데 이렇게 막 떨려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뒷유리에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죠 근데 이 트렁크를 비우는 날 트렁크를 열게 되면 물이 와르르 떨어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스포일러도 대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이 차를 운행하면서 불편한 점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패키지 내용 구성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모든 이 차량의 컨트롤을 이 태블릿 PC 하나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냥 거의 완전 전기 기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걸 다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에어컨 뭐 이런 온도 설정이라든지 바람 세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하나로 여기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테슬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차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를 뽑고 나서 어 이 옵션이 좀 필요한데 늘 걸 그랬다 이런 어 그 뭐지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 나 이 드라이브 YG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다 막 이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게 나중에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 태블릿 PC의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또 옵션도 설정 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 에서도 계속적으로 어 시스템이 새로운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또 해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 모델은 이 태블릿 PC를 뭐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조작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눌러서 직접 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핸드폰 처음 샀을 때 처럼 핸드폰 조작하듯이 그렇게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많은 리뷰분들이 하셨잖아요 뭐 설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올드에서 신차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테슬라 차량이 그 썬팅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측면 같은 유리 자체도 어 열 성형을 해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도 전부 다 쉐이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면 같은 부분도 이런 카바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공이라서 썬팅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이도의 작업이고 이 지금 뒷유리를 보시면은 뒷유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뒷유리 전체를 다 썬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썬팅지가 크고 열성형이 난이도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세심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 차의 패키지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풀방음입니다 이 차량이 저속에서는 모르겠는데 고속으로 가게 되면 외부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풀방음을 지금 어떻게 할지 구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보시게 되면 시트가 통풍 시트가 아닙니다 통풍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통풍 시트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소비자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고 불편하게 느끼신 점들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신차 패키지 구성을 할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 흰색 차 저희가 테스트랑 흰색 차가 있는데 흰색 차에 모두 시공을 해가지고 이 검은색 차는 노멀로 그냥 테스트카로 냅둔 다음에 비교 분석을 해볼 거예요 외부 소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선팅지 시공을 했을 때 실내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신규 패키지 신차 패키지가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고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흰색 차량 작업 중인데요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작업 중인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뒷유리 선팅지가 엄청나게 크죠 열성형도 그만큼 난이도 있는 작업인데 저희가 이 차량의 선팅 작업과 이런 방음 같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두 차량을 비교해서 분석해드릴 거예요 지금 옆유리 같은 경우도 풀로 다 열성형을 해야 되고 지금 테두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쉐이빙 작업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있는 작업이고요 지금 현재 이 테스트카의 썬딩지는 스파이 리버스 제트플램인데요 열 차단율이 높은데 저희가 실내에서 나중에 온도 체크를 해볼 거예요 검정색 차와 이 흰색 차의 온도 체크 실내 온도 체크를 해서 정말 이 썬팅지의 열 차단 성능이 뛰어난지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번호판에 이렇게 피스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순정 번호판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 떨림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오는 날 이 트렁크를 열게 되면 물이 와르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포일러를 뒷유리에 이렇게 대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검정색 차량에서 보셨던 휠캡 순정 휠캡을 제거하고 나면 휠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죠 그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볼트 마감재를 끼워 봤어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저희 올댓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이 차의 스펙이라든지 기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많은 리뷰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셔가지고 따로 그런 설명은 드리지 않았고요 저희 올댓의 계획에 관한 그런 작업에 대한 그런 것만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작업이 완료되고 테스트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거든요 네 그럼 1부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에 2부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